안녕하세요. 뉴스메이트 최선호입니다. 뉴스압 한기 조석연 PD입니다. 뉴스 번역기 시리얼의 신혜림 PD입니다. 오늘 하루치 뉴스 근육을 키워보는 시간이죠. 오늘 뉴스 완료 온유안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또래 살인범의 자백, 살인 해보고 싶었다. 부산에서 애브로 과외 선생님을 구한 20대 여성이 같은 또래였던 선생님을 살해한 사건인데 오늘 사건의 전말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된 거냐면 요즘에 앱으로 사람을 구하는 일이 많잖아요. 이사 입주 청소 도와주실 분 이것도 앱에서 구하고 기타 알려주실 분 이런 경우에도 앱에서 구하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소개받았다면 이제는 사람의 이력을 앱에 들어가서 쭉 보고 내가 고를 수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 점을 이용해서 살인을 저지른 거여서 주목해볼 점도 있고 또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라서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부산경찰청에서 신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23세 여성 정유정인데 저희가 사진도 옆에 띄워드리고 있어요.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재범 가능성,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번에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사건 개요 정리를 해볼까요? 정유정. 이 인물이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과외 중개 앱이 있대요. 여기 들어가서 과외 선생님을 물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접촉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앱에 보면 회원이 두 분류로 나뉘는데 선생님 회원 그리고 학부모 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회원은 각종 이력이 다 나와 있어요. 어느 대학을 나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일종의 상품이니까. 그런데 그 정보를 짜맞춰 보면서 혼자 사는 여성을 특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유정은 자신이 학부모 회원의 사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회원들은 학부모 회원의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일방적이네요. 그리고 정보도 너무 과하게 주어지는 편이고. 그래서 정유정도 학부모인 척하면서 선생님한테 접근을 했고 우리 아이 중학생인데 과외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알고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처음에 거부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를 그러면 선생님 댁에 보내겠다. 한 번만 한 번 해달라. 해달라.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아이가 아니라 정유정 본인이 간 거죠. 그게 저는 소름 끼치는 부분이에요. 아이는 없었으니까요. 아이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자신이 과외받기로 한 아이인 척 하려고 교복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가지고 그 선생님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과외를 받기로 한 그 중학생입니다. 하니까 선생님이 오기로 했던 학생이구나 하고 문을 열어준 거고. 교복도 입고 있으니까. 그렇죠. 집에 들어가서 가지고 온 흉기로 범행을 했다고 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게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사진도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자정에 살인을 한 그날 자정에 넘어서 한 새벽 1시쯤에 시신을 캐리어를 담아서 낙동강변 풀숲에 유기를 하거든요. 이때 택시를 타고 갔죠. 여기가 중요한 지점이었어요. 택시에다가 캐리어를 실은 다음에 이동을 하는데 택시기사가 자세히 봤더니 여기 핏자국이 있는 거예요. 캐리어에. 그런데 심지어 낙동강변에 내렸는데 이 새벽 1시에 여성 하나만 풀숲에 들어간다? 택시기사님도 참 대단하시네요. 그 눈썰미가 또 대단하셨던 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붙잡히게 됐습니다. 너무 기사로 보긴 했는데 다시 들으니까 더더욱 끔찍한 사건인데 붙잡혀서 경찰 조사를 결국 받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엔 우발적 범행이라고 했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엔 이게 과외 앱을 통해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났는데 말다툼이 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검색 기록에 3개월 전부터 시신 없는 살인 이런 키워드를 쭉 찾아봤어요. 그리고 도서관의 그 열람 내역이나 빌린 내역들을 보니까 범죄 관련 도서를 다수 빌렸고 또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락스나 비닐봉지를 사들고 살인 현장을 다시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라진 게 실종처럼 혹은 어딘가 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싹 현장을 치우려고 이 락스와 비닐봉지를 가지고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지갑과 신분증까지 챙겨서 현장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계획 범죄인데 엄청난 계획이죠. 이 정도면 그렇죠. 그러니까 동기가 뭐냐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게 없는 게 가장 무서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동기가 없어요. 지금 알려진 자백 내용을 보면 평소에 범죄 수사 프로그램 관심 많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살인 충동을 느껴서 실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봐요. 관심 많죠.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다 이걸 실현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를 동기라고 보기에는 묘한 거죠. 그래서 사이코패스 얘기가 나오겠네요. 네.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프로파일러가 이거 성향 검사했지 검토 중이다. 여기까지 알려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사이코패스냐 아니냐가 논란인데 아마 조금 더 검사 그게 지수 같은 게 있거든요. 몇 점 이상 나오면 사이코패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 조금 기다려보시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뉴스 가볼까요? 네. 안타까운 응급실 뺑뺑이 대책 나왔다. 얼마 전 교통사고로 다친 70대 남성이 구급차를 타고 뺑뺑이를 돌다 사망한 일 있었다고 사실 저희 라디오전 압토크에서 어제 소개 드렸는데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네. 무려 2시간 동안 받아줄 병원을 찾다가 이동 중에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당시에 25분 거리에 있는 병원에 빈 병상도 있었고 치료할 의료진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왜 몰랐을까 그거였죠. 그게 진짜 궁금한 지점이죠. 당시에 119가 환자를 이송하면서 인근 병원 12곳에나 전화를 했대요. 환자 받아줄 수 있냐. 그런데 막상 빈 병상과 의료진이 있던 곳은 국군 외상센터나 구로 고대병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화를 아예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소방당국 관계자 말은 이래요. 이 센터들이 원래 평상시에 환자를 받아주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 원래 되게 붐볐던 곳이라. 네. 우선 제외를 시킨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시스템이 없는 문제네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현장 상황도 만만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119 구급차 안에 운전사를 포함해서 구급대원이 두 명이었죠. 사실상 한 명이네요. 그렇죠. 저도 이 사실 알고 정말 놀랐는데 한 명은 운전을 계속해야 되고 한 명은 환자를 계속 봐야 돼요. 그럼 병원에 전화를 누가 돌리냐. 그렇죠. 이제 전화를 그 상황에서 구급차에서 둘이 돌아가면서 12곳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할 때마다 환자 상태를 말로 다시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요즘은 주차장에 자리 빈 것도 다 검색이 되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어디가 빈 병상인지 왜 이게 체크가 안 됐는지 시스템이 위미했던 것 같고 그렇게 골든타임 자체가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이걸 두고 지금 계속 말을 하는 게 이거 응급실 표류 아니냐. 맞아요. 치료 못 받고 떠도니까. 그래서 정부랑 국민의힘, 여당이 재발방지책을 만들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응급실 수용을 의무화하겠다.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게 상황실을 우선 설치하겠다고 저희가 말을 줄여서 그냥 상황실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설치해서 환자가 이송되는 시점에서부터 병상 어디가 비었는지 현황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해서 상황실에서 여기 비었다. 그럼 이쪽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면 병원에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죠.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네요. 기존에 없었던 게 되게 신기하네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독서실도 가기 전에 빈자리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과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외에도 의료진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라도 관련된 환자가 오면 의료진이 필요하니까 나와달라라는 건데 의료계 반응이 싸늘합니다. 왜요? 지금 병상 비었다고 무작정 환자 보내면 그 다음에 누가 수술을 하고 그 다음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세부적인 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대책이 소용없다는 거죠. 이게 사실 중증 외상 환자라고 하면 그 전문팀이 있고 전문 의료진이 있잖아요. 이국종 교수 나와서 많이 얘기했던 거지만 그 전문성 있는 의사가 많이 없어서 문제인데. 응급 외상 수술팀 자체가 없는데 거기다 보내버리면 뭐 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 5년간 환자가 재이송되는 이유 중에 30% 이상이 전문의가 부족해서래요. 뭐 병상 비었다고 넣어봤자 전문의가 없으면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빨리 좀 인력 문제 해소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러 가볼까요? 어머니 모실 평생사원 구합니다. 오늘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소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채용 공고라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원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화제가 됐으니까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구인 구직 사이트죠. 잡코리아에 실제로 올라온 채용 공고예요. 제가 여기가 사진도 띄워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삭제가 됐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50대 회사 대표랑 결혼해서 아이 낳고 노무를 돌봐줄 직원을 구한다. 자 이게 직원입니까? 배우자인가 직원인가 간병인인가 잘 모르겠지만. 전북 완주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주 5일째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고 평생사원을 구직합니다. 평생사원. 이거 되게 화나는 표현이네요. 장난하나요? 여기까지는 저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요. 그렇다고 쳐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뒤에가 정말 가관이에요. 필수 자격 요건 10가지가 있었는데. 말씀드리면 58살 미혼인 남성 대표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고 올해 8월에 지금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렇죠.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출산 가능해야 되고요. 81살 어머니를 돌봐줘야 되고 급여는 월 500만 원에 내년부터는 천만 원 이상 지급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거는 매매혼이네요. 돈 주고 결혼하는. 그러니까 배우자를 채용한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누리꾼들도 다 그런 반응이에요. 이거 채용이 아니라 신용 공고다. 간병인을 구해라. 저는 이 뉴스를 보는 데는 굉장히 불쾌함을 느꼈거든요. 잡코리아가 입장을 밝혔어요. 역기적인 공고가 올라와서 책임감을 느낀다. 재발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라고는 했습니다. 네. 잡코리아는 상시적이네요. 그래도 이 공고가 올라왔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실망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워낙 이게 랭킹에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취재를 한 거예요. 이 대표가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취재가 됐는데 내용이 이랬어요. 왜 이런 걸 올렸냐 했더니 그 대표가 다른 플랫폼에서 공개 구원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뜯어내려고 사기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잡코리아에 올랐다. 그리고 어머니 모시고 같이 일하고 살 배우자를 구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 결혼정보업체에 전화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차곤이 없는 일인데 이제 이런 소식은 좀 그만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6월의 첫날이었는데 화제가 된 뉴스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뉴스 완료. 시사명가 CBS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